얘들아 이제 정말 종강이 얼마 안 남았다. 그치?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좀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이제 너네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야.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나는 사실 인간 강사가 아니야. 나는 인간 강사가 아니야. 나는 유튜브... 유튜버야. 영상을 올리는 나는 코미디언이 꾸미고 사실 나는 이제 인간 강사 컨셉으로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오고 하는 것들이 다 꽁트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꽁트야 꽁트. 다 준비해서 밤새 이제 대본을 써서 찍는 꽁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궁중대학교로는 대학교도 당연히 없고 풍수지리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이제 옆반에 계신 김성식쌤이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다 안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반 학생 성훈이나 민지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허구의 인물이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하는 말들도 내가 다 집에 가서 자막으로 허구로 쓰는 거야. 그냥 밤새 쓰는 거야. 밤새 자막을. 이거 내가 이렇게 찍으면 집 가서 내 편집을 해.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정말 후련하다. 진짜 속이. 아 시험이나 하시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하다. 나한테 전화할 거예요. 미안해. 아 안 속녀? Import us. Nova Melo. ηνosenes에서 연결해준 수 있고. 믿음으로 전화할 거야. 그런 중